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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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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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ur okay. 안녕. 3B 시켜주기 3 3 6 4 3 4 3 자 어? 시간이야. 그런. 자, 이거 셋 그래요. 자, 또 시작합니다. 마지막이죠. 다시, 시작해요. 끝까지. 자, 셋. 둘, 네만. 오케이. 어? 시간 시간이야. 오케이. 오케이 자 이번에 틈 없이 프레지만 하겠습니다 1 2 3 오케이 버티면 버티면 버티고 자 이거 내리고 1 2 3 다시는 했지만 그러고 자 다시 1 2 3 자 그럼 10초 뒤에 후 돌리고 시작하야되요 그죠 후 다시 1 2 3 1 2 오케이 오케이 1 asan 형 형 4 ичесPop 지금 씽 Employbung 쵸 2 3 4 참 5 1 2 1 2 끝까지 해볼께요 마지막 끝까지 해볼께요 끝까지 해볼께요 끝까지 끝까지 해볼께요 끝까지 해볼께요 스케이트 스케이트 좀 더 해당되게 해볼께요 자 스케이트 그리고 뒤면서도 고객을 보지 마세요 하늘수 2면에 더 서있으세요 조개 발때로 띄고 스케이트 이 다음에 다시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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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이 동작을 감정 표현으로 맞추려 하다가 그저 정척을 찍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서 그쪽을 가야될 때 그 무릎 언저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탁수임대가 속하는 잔뜩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거를 조금은 동무 계속 막히려고 하는데 조금은 어깨에 이제와 동작을 시작하는 동작이 이렇게 해서 동무하게 내려주시고 다시 자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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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